슈퍼스 그 약간 무인거에요? 어 많이 무인거에요 공굴에서 하는거같아 뭐 시작하면 갈까요? 야! 아우, 몰라요 아 선생님 오늘 찌개와 복사인님을 보신다고 해서 14분 정도 두셨었던 거 같은데 작수쳐야 되는 말이야? 말까? 지각의 얘기는 너무 지겹나? 너무 지겹다 그 얘기는 그러면 이 동굴 속에서 녹음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무리 임시기는 하지만 전쟁 나서 피난과 왕명지에서의 방송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굉장히 울리네요 정말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혹시 딴지를 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희가 오늘 첫 게스트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제목 응모해 주셨는데 1위를 하셨다 네 찌개와 국사이니 네 찌개와 국사이니 네 찌개와 국사이니 그런데 찌개와 국사이 이 닉네임은 어떤 의미인가요? 와이프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김치국이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해해요 김치찌개다 이건 국 아니냐 아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화가라서 닉네임을 그게 닉네임의 유래군요 나름 절충한 거네요 찌개와 국사이니 네 그럴 수 있어요 또 국을 끓였는데 멋지게 해야 될 수도 있고 저한테 밑강 작가님이 왜 그렇게 짐작을 하셨었잖아요 뭔가 그쵸 찌개하고 하기엔 너무 흥건하고 네 국이라고 하기엔 또 좀 부족한 네 좀 그래도 그런 상태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아니 와이프의 반발심에 의해서 네 그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걸 닉네임으로 지으셨겠어요 벌써 이제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아 그리고 근데 정말 이 명식을 짠 하고 이렇게 그 화면으로 공개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우리 찌개와 국사님과 그 부인물의 명식은 한마디로 아무리 명리하게 돼서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악하고 놀랄 말이야 네 데칼콤하니 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저희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이게 색깔이 똑같이 그냥 딱 데칼콤하니처럼 접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몰라요 이런 것도 염분인가 봐요 근데 혹시 결혼했을 때 궁합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봤다고 하는데 그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실망이 크고 방송 안 들으시나요? 그 아내분은? 들을 겁니다 상관이 없군요 그냥 막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제목 공부를 해서 1등이 중전의 반항이야 이게 1등이 되신 분은 처음으로 모시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접선을 했어요 고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다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방송하려면 뭐가 하나 있어야 되죠 질문이 그래서 이제 통화로 결국 만들어낸 게 네 그러면 일주일 개강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뭐 요정도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찌개국 사장님은 정말 60개의 갑자 중에서 60값 중에서 4개밖에 없는 101주 개강이 아 무술 아 귀한 거군요 특이한 거군요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신설에서 네 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융합에너지가 탑재된 아 그게 이제 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하는 말로 이제 연쇄살인법이 될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아 그렇군요 근데 앞에 계시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유의 비유 네 아 비유의 비유 실제로 유영철이나 강우순순 강호순 강호순 강호순도 사실 개강이 있어요 연쇄살인법들한테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뭐 개강은 다 연쇄살인을 하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쇄살인을 한다는 건 일반 살인법하고 다르죠 어 연쇄살인의 그 수사적 정의가 먼저 왔어요 네 같은 방로로 네 세 명 이상을 탈할 때 이때부터 연쇄살인이 승리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철통 같은 경찰력의 나라에서 이 좁은 나라에서 네 사실 연쇄살인도 미국같이 엄청 넓고 지안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많고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그 사이코패스들이 저지를 수도 있는데 한국은 온갖 데가 CCTV가 달려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의 섬나라 아닙니까 북한같이 그렇죠 톡힐 때도 없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잡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런 범죄를 한번 저지르면요 네 자기가 겁이 나서 죽거나 음 아니면 검거당 네 같은 방식으로 연속으로 범죄를 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제한체계를 농락할 만한 굉장히 총명한 그 도내가 있어요 어 총명한 그 이성적 불성력과 그 다음에 엄청나 담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배짱도 있고 배짱 배짱 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개강은 내가 아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의 그런 그 핵융합의 에너지를 탑재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통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른 방식 음 아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게 어린이들 음 여다가 또 여국사회님은 토의 기온이 굉장히 가득한 신강이거든요 네 신강한데 개강이 있다란 얘기는 그렇겠죠 연세살인 범라 그렇죠 아 저거 연세살인 범라 몰고 하지 말라니까 꼭 궁금 못 하는데 하나 가르치주고 그래가지고 반복하던 말이야 아니지 딱 이미지가 이미 찌개와 국사위 꼴 연쇄살인다 이렇게 막혀서 아 그러니깐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룰보다는 내가 세상의 룰을 정하겠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세상의 룰로 사태를 들여다면 촉구하고 있네. 건방진 거네요. 건방진 거네요. 건방진 거라는 말은 이 앞에서는 비술이 있습니다. 건방진 거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용이 없었고 힘이 없는데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 제삼재가 봤을 때 건방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건방진다는 말은 줄 안 맞는 게 자기는 그렇게 진짜 정말 정말 그런 얘기야. 그 반격이 아니야. 웃으시는데요. 그게 이제 괴강. 그래서 괴강은 총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부를 잘한다기보다 성적이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네. 어릴 때면 좋으셨던데. 그럼 뭔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부를 잘 안 해. 성적이 왜 좋냐. 성적을 좋게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사고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방식을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박카스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건 표준정과 아니면 동화정과였습니다. 그것만 파악하면 되니까 박카스를 들고 교무실로 찾아가서 표준정과인가 동화정과인가 그것만 알아보면 그 해 시험은 다 다 점수가 90점 이상은 나오기 이런 게 개강이군요. 이런 게 개강이군요. 대학교 때는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박카스를 딱 드리고 수업시간에 들어갈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녹음기를 킵니다. 녹음한 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수는 A플러스가 나옵니다. 아 그 모습을 보여 드려서 예 일단 박카스를 갖다 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인증한 뒤 수업시간에 맨 앞에서 방긋 웃으면서 녹음기를 녹음기를 딱 켜고 사실 있잖아 대학에서 강의할 때 앞에서 녹음기를 켜잖아 다시 한 번 보게 돼 젊은 아빠 몇 번 반복해서 들으려고 사실은 그냥 잘 보이려고 한 건데 절대 늦지 않습니다. 바로 망치 않았대요. 그 얘기도 한 번 해주세요. 딴지가 망친 내용이 빡지가 인생을 망쳤다고요? 제가 이제 원대한 꿈을 꾸고 이 변호사 업계를 다 평정하겠다. 변호사 업계를요? 다 평정하겠다는 뭘 평정해? 뭘로 평정하죠? 사법시험인가요? 사법시험은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그때 낙곰수가 딱 시작한 겁니다. 그거 듣다가 이제 시험을 망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거 멈추고 이제 아 그래 다시 공부하자 딱 했는데 걸신을 시작하는 겁니다. 글심도 들으세요? 그거 듣다가 이제 또 망치고 걸신 시즌2가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접으신 거세요? 네.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도 없어졌고 잘 못했네요. 잘나가는 아버지 사업이나 이어받아. 그냥 사업이나 번쩍시킬까. 되게 동감이 갑니다. 저도 딴지를 못해요. 인생을 망쳐서. 가원 선생님도 그렇고 저기 수기 피디도 그렇고 작가님은 곰 망치시고 그래서 안 빠져나가잖아요. 다 비슷하네요. 갑자기 할 말이 없으시네요. 선생님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걸신이라 불러다오를 시작해서 나중에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시는 분의 인생을 망치는데. 그러니까요. 사과하시죠. 아닙니다. 저기 걸신 때문에 이제 살도 찌고 네. 그런데 이렇게 소화는 잘 안 되신다고. 네. 그래서 언제 때부터 그러셨나요? 그러셨어요? 거의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오행가 이렇게 이해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토가 신체의 장부 장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비위. 비장과 위장.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게는 이제 그 자궁까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됐습니다. 소화기. 네. 소화기 같은 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토가 너무 토가 굉장히 고립되거나 위협받거나 또 이 찌개국사님처럼 토가 너무 과다 할 때 음. 그래서 이제 이 소화기 계통에 그 아무래도 많은 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많아도 문제군요. 네. 많아도 문제군요. 넘치는 것도 문제고 네. 너무 모자라는 것도 이제 문제고 네. 그런데 또 이러보면 연주의 경신, 식신이 아주 강력하게 이 마치 이렇게 쇠기둥처럼 굳건하게 있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 네. 소화는 잘 안되던데. 옛날에 걸신에서 들었던 것 중에 그 분당에 이제 평양면호 그 다음에 유타로 그 다음에 이제 진우동 네. 이걸 세 군데를 한 끼에 다 먹은 오. 오. 저도 쉽지 않은 경진대. 그거 와이프랑 같이 가서 네. 냉면을 먹고 네. 유타로 라면을 먹고 네. 진우동에서 가마고 등을 딱 먹고 연식을 세고 우와. 네. 약간 정상이 아쉽겠는데 그건 약간 정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뭐 굉장히 흐뭇하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흐뭇하십니까? 한 끼 3년씩 정도는 해줘야 진정한 이제 맛에 대한 어떤 치열한 삶을 산다 아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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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끼 한 끼씩 먹으면서 막 먹으면서 얘기해서 한 번 하면 좀 가소로워. 아. 니가 뭘 한다고 얘기하네. 니가 뭘 한다고 그냥 미련하게 과식한 거 같은데 그냥 미련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부인하고 같이 다니셨던데 부인도 같이 세계를 다 드셨어요? 와이프는 이제 냉면 먹고 너 이혼할래?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만두 네. 와이프는 만두 먹고 아. 사이드를 그냥 드시고 네. 유타로도 냉면 먹고 아. 유타로 해서 라면 먹고 네. 그게 만두도 교자 맛있는데 예. 교자는 제가 따로 혼자 갔을 때 이제 면 추가 라면 두 개 그 다음에 교자까지 네. 이렇게 먹거든요. 아. 이렇게 대식 가시구나. 네. 이상한 거 같아요. 근데 정상인이라도 그 정도 드시면 속이 달인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소화제를 꼭 들고 달리. 야. 먹는 건 참 좋아하는데 네.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식신이라는 게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일단 의식주가 안정적이고 어 그것도 연주에 식신이 있으니까 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어 도는 뭐 굉장히 유능한 할아버지나 또 이렇게 뛰어난 부모님을 두셔가지고 어 의식주에 대한 그것도 식신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철주를 내리고 있잖아요. 네. 딱 기둥이. 네. 네. 그런데 또 이 식신은 저도 토의 기운으로부터 생조를 받고 있으니까 네. 죽임을 받고 있으니까 더 기호만장한 힘이죠. 그래서 이걸 유추해서 얘기하자면 어찌 보면 이 자리 자체가 그러듯이 부모나 조상의 힘으로 어 좀 의식주에 있어서의 안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고 났다. 그런데 이것만 딱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보기 힘든데요. 그 바로 옆에 절묘하게 정제의 개수가 식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식상생제라고 해요. 식신만이 있으면 마음은 여유로운데 실질적으로 좀 빈곤할 수도 있습니다. 돈 없어도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성까지 딱 붙어서 식상생제가 되어버리면 이제 이 식신에 이 의식주의 기운이 제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까도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제물도 만만치 않게 어 모이는 힘. 음 금수자네요 그냥. 그렇죠. 아니 플라스틱인데 하하하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나 그 분들의 힘으로 굉장히 의식주의 안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의식주의 안정을 바탕으로 본인도 본인도 세상의 재물을 더욱 위에 축적할 수 있는 재물이 끊이지 않는 힘인데 실제로 대운을 보면 네. 35세, 45세, 55세 대운이 폐대운, 자대운, 축대운 재성 기운이 가진 기운으로 쭉 30년이 흘러요. 그래서 아마 고시 안 된 게 다행이에요. 하하하하 고시가 되기는 좀 힘든 것이 그때는 나 꼼수 때문이 아니고 하하하하 고신 때문이 아니고 그때가 이제 술 대운 그 다음에 정인 정화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책상에는 앉아 있는 대운이야. 근데 결과는 없는 대운이지 이때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정화, 정인은 이른바 희신인, 식신을 공격하는 구신입니다. 요 때 10년에 기구신 대운이라서 그러니까 30에서 그러니까 39세 사이 이때는 자신의 노력한 것에 비해서 혹은 의도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1차인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이 정인은 공부인데 공부나 통찰력 이런 것인데 이게 자신의 오히려 중요한 기반인 식신을 공격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본인의 꿈과는 달리 이 대목에서 이것을 성취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걸 뚫고 나가기에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운은 그럼 뭐 이런 기구신 대운을 때는 뭐 죽어야 되는 겨 아무것도 안 되는 겨 그러게요. 자유의지가 더 중요한데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관인생이 달라고 하면 이제 화관성이 필요한데 왜냐면 이제 그건 고시는 관성의 힘으로 네. 근데 이분의 명식에는 관성이 없잖아요. 네. 나무가 없죠. 네. 근데 이 화의 기운은 부인에게 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아 아 주변의 특수 관계인에서 좀 빌려올라 그래도 오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 유일하게 어머니에게만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근데 어머 아버지도 화의 기운이 거의 거의 미약을 해서 응 근데 아버지의 연세로 볼 때 아 고시공부를 아마 하시게 된 것도 부모님들이 은근히 이쪽을 원하시던 것 같아요. 야 먹는 건 내가 먹여줄 테니까 너 공부야 막 이랬을 것 같아. 맞습니다. 되게 좋다. 왜냐면 이 두 분은 자신들이 못 가진 거야 그게. 아 근데 이걸 강렬히 아들한테서 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본인은 사실 그걸 할 생각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때 광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광고를 해도 있을 수 있었고 네. 네. 본인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쪽은 이런 관과 관련된 이런 시험공부나 이런 것은 사실은 생각하실 분이 아니에요. 생각하실 분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좀 강렬히 원하셨던 것 같아. 그래 뭐 죽은 사람은 손도 들어준다는데 대부분 좋은 거잖아요. 부모가 뭐 자식한테 나쁜 걸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식주도 다 책임져 준다는데 근데 이제 딱 핑계 좋게 낙곰수도 시작했고 마침 마침 이때다. 사실 아까 식실에서 식상생제 식실에서 재성으로 흘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흘러서 좀 좋다 그랬잖아요. 시험을 보려면 다시 재성이 관성으로 흘러야 됩니다. 아 근데 중간에 흐를 수가 없게 뿅 하고 사라졌어요. 물론 이제 미토 술토 미토 지장 간의 정화가 굉장히 압약은 하고 있어요. 근데 미약한 너무 미약해서 어떤 이 삶을 그 질서를 뒤집은 만큼의 힘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좀 이끌어다 쓸 좀 특히 어머님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어있었을 것 같은데 예 공부할 때 절에서 가시고 사주서 구시고 근데 이 정도까지 안 됐다. 이 정도까지 안 되고 어차피 안 됐을 거다. 뭔가 많이 들었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소화기에는 너무 먼 그런 기운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관까지 갔으면 관까지 손에 쥐었으면 조혁국 사장님이 바람났다. 분명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 돼도 쳐봅시다. 그럼 드디어 관성을 스스로 힘으로 손에 쥐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래도 식상생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물이 마른 게 아닌데 또 재물이 들어오겠죠. 이게 주목됩니다. 그렇죠. 근데 남자에게 재물은 재물, 재성은 재물이자 곧 여자거든. 여자에게는 관성이 남자이면서 명예입니다. 명예에서 그렇게 보는 네. 그래서 각각의 이성에 대한 관점이 남자와 여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돈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학벌이 좋아도 키 작은 애들은 요새 싫어하잖아요. 나도 이해가 안 됐어. 아니 그게 크고 작은 거나 몰라도 키가 크고 작은 거 가지고 왜 쟤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 까트리시만 해도 안 된다. 대학교 때 주변에 과외 여자 후배나 괜찮은데 남자친구가 없대. 내가 너무 괜찮은 애가 있어. 쟤가 어떠냐 그러면 똑똑하고 좋은데 쟤는 싫어요. 왜 그러면 쟤 알고 보니까 쟤가 집도 잘 산다던데 뭐 집에서 잘 살게 하면 키가 작아서 싫어요. 나는 그래서 아 얘가 그냥 싫은데 괜히 핑계를 거의 대나 보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네 너무 민감해 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여자들이 난 아무 상관 없던데 좀 한국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경향은 개인적으로 산 것보다 많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 이 여자들이 남자 키에 대해서 이렇게 키하고 실제로요 그 뭐지 커플 맺어주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 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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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가열 가열 이런데 그런데 남자는 남자의 키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 점수가 있죠 점수가 있죠 180 이상 근데 나는 그걸 솔직히 지난 21동 이해를 못했어요 왜 키를 따지는지 남자들은 키를 안 따지거든요 사실 어 그렇잖아 다른 걸 따지죠 다른 걸 따지죠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이 명령을 보면서 드디어 그릴 이야기 됐어요 왜 여자들이 남자들이 키를 죽는 거야 그렇지 그리에 딱 나갔을 때 자기 옆에 선 남자는 또 다른 자기의 명예인 거야 음 어 근데 얘가 뭐하는 건지 아니 뭔 건지 지나가는 사람이 알 게 뭐야 응 얘가 속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뭐 개새끼인지 알 그 지나가는 모르잖아 네 근데 키가 훈칠하게 크면 네 네 오늘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호우대가 멀쩡하니까 호우대가 멀쩡하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중요한 거야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같이 다닐 때도 그렇지만 호우대 만날 때 어 키 큰 남자를 만나야 눈이 가거든요 어 그니까 남자로 보여요 왜 전혀 키가 아닌가 그러세요 뭐 뭐 사람마다 치니까 자기가 멸술을 먹는 거야 아 그거에요 아니 뭐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예전에 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80cm 이하는 루저라고 해서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논란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 그때 진짜 제가 루저 같은 기분이었어요 네 저도 루저인데 그 남자들이 그만큼 거기에서 문담했다는 반증이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여자가 그 여자가 이렇게 사건 하나 있잖아 네 여기 다 루저만 있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우리 재우사에 돌아가면 여자에게는 관성이 남자이면서 명예라면 네 남자에서는 재성이 여자이면서 재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의 명시에서 재물과 여자는 사실은 같은 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걸 보면 이런 거죠 결국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막 이거 건드릴 수 있는 건 돈이 많기 때문에 네 돈 없는 놈이 여러 여자를 건드릴 수가 없거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대운의 흐름에서 관도 손에 쥐고 식심부터 재성, 재성 간성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인여가 되겠죠 그럼 이 인여의 제사는 여자로 바뀝니다 와 와 그러면 이제 이 데칼 커머니는 부인이 가만히 있을 리 같고 네 넌 죽었다 이 새끼야 이제 어 최인 최인 네 다행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원래 회사 다니시다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관상을 보셨습니다 네 신입사원들은 이제 관상을 보고 어느날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이랑 밥을 먹는데 네가 시험이 되면 너 바람핀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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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관장을 주자 그걸 조심하라 예 그랬죠 예 아버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예 그리고 아 저 아버님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아버지가 그 며칠 전에 얘기하면서 이런 이런 얘기 원래는 자기가 취직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딱 태어나니까 바로 취직이 됐답니다 예 그리고 왠지 아세요 예 아버지의 용신이 토거든 아 음 아들이 탄생하면서 그 기운이 네 아버지를 확 그 상승시킨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 대운상에서 제일 큰 세 번의 변곡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명략에서는 네 하나가 태어날 때고 내가 태어날 때 새로운 이제 명기 탄생하는 거니까 두 번째가 결혼했을 때 음 세 번째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음 음 실제로 보면 어떤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어떤 한 집안에 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가족의 관계를 특수 관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복등인거죠 음 그리고 아버지가 장사를 하실 때 제가 사업장에 가면 차가 더 들어오고 어머나 근데 와이프랑 같이 들어가면 더 들어오고 어 원래 와이프도 두가 많으니까 네 두 분 다 거의 흑이에요 보면은 그렇다고 아 또는 처 잘하러 뒀다 이러면서 자기 매출을 올린다고 아 맞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기운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막내 둘째 아들을 탁 낳았는데 나는 그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아 첫째 아들은 아니었나요 아니 첫째는 딸인데 네 내가 아들을 선호한 거고 사실 아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 자체가 없으시군요 너희말씀하시지마 너희말씀하시지마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첫째는 딸은 우리집에는 딸이 굉장히 환영맞습니다 저도 제 동기가 남자밖에 없고 아 우리 위에도 아버님데도 팔남사녀 팔남사녀 사촌들도 전부 아들들만 쭉 깔려있어가지고 어디집에서 아들 낳아도 아무도 들어와 보지도 않아 아 도와드려 아 도와드려 우리가 아직도 딸 하나를 못 놓은 것을 천주의 안으로 생각하셨네요 아들 놈들 다 소용없고 딸이 한 명 있어야 말려내는 아 이게 재미 근데 내가 두 번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막상 아들 낳는데 그 병원 복도에 있어요 병원에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런 내 자신이 그러니까 마마나는 거잖아 네 네 첫애를 낳았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순간 나는 그 복도치 내 자신한테 놀랬죠 내 속에 남아서 로사성이 있었다 그러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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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놓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데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첫애를 낳았을 때는 그냥 돈돔했는데 첫째 다니고 두 번째를 낳았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았다고 왠지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그 눈치를 저의 본가에 그 부산에 어머님이 딱 하시더라구요 어 복도 이제 좀 늦게 올라오셨어요 어 그럼 내 모습 섣부디예비씨 오더니 그래도 아들 노니까 좋지 하하하하 무서워 어 그래서 어 오빠 왜 이런 거지 이렇게 다 그런 거란다 하하하하 이거 뭔가 비밀 대화 같은 네 절대 내색을 하지 마라 하하하하 그렇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룹 아들노만 태어났는데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분이 좋다 그러길래 뭔가 기분이 맞아 들어가서 뭔가 잘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찌개어 복사님처럼 아 난 반대야 아 왜냐면 우리 아들 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다 똑같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쁠 수 밖에 없지 나하고 똑같으니까 아 또 다른 나니까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하도 안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더 엉망진창으로 하하하하 더 같이 껴안고 진창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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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떨어져있어 우리가 한 3년 4년 5년 떨어져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떨어져있을 때는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가 재미네요 뭔가 저희 아버지랑 제 생각도 나고 떨어져있으면 서로 잘되는 부자지 아닌가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음 아닙니다 부자지나 다 그런게 아니고요 네 이런 찌개어 복사님처럼 이런 명시의 관계면 네 저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인가요 서로 보완은 아니고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 빨리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버지한테도 좋은거군요 근데 그 이게 토가 너무 많으니까 아버님한테 좀 들어주는 그렇죠 그게 훨씬 그게 효도면서 본인에도 좋은거죠 예 왜냐면 이 너무 과다한 것은 빨리 빨리 아 저러면서 줘 버려 줘 버려야 되거든 그럼 이거 되게 네 그래서 찌개어 복사님은 이게 이 토가 바로 심강하니까 그 비견과 급제란 말이에요 어 이게 만약에 본인의 안에 막 계속 떠안고 있으면 굉장히 불필요한 불통의 고집 아니면 막 그 방자함 유아 독존식의 그런 것으로 좀 약간 팽패성 네 부정적으로 힘이 치우고 개강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막떼먹은 사람이라면 그런 그런 기운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신이 그 기운을 달래기는 하니까 그렇게까지 막떼먹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 기운은 필연적으로 뭐 그냥 성격이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면 되는거지 남이와 뭔 상관이야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토 비견이 너무 강하면 아까 말한 개수 정제를 재물을 겁탈합니다 재물을 잃는다라는 거야 고집을 부리다가 남의 얘기 안 듣고 막 지 맘대로 하다가 잃는 재물도 다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 판랑기인데 그러니까 판랑기니까 그러니까 판랑기니까 더 문제지 그러니까 말대로 어 그래 하고 막 질러 어 아니야 그럼 또 재이가 또 쏟을 때 또 질러 그러면 계속 이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나쁜건 다 있네요 고집을 통해 판랑기에 근데 이런 기운들을 아버지한테는 절절히 필요하고 네 그리고 갔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뭐랄까 조화와 중화가 케미스트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모나 자식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훌륭한 경우가 있고 네 또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기운에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버지의 기운을 이어받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인목 묘목 묘목 찌찌찌가 참 목이잖아요 네 이 목이야말로 이제 이런 강한 목이야말로 이 강한 토기운을 다스리는 음 최고의 그 무기거든요 이 목은 이제 이 찌개국사님에게 아까 말한 그 고시 한 많은 고시에 해당하는 관성이 됩니다 음 이 아버지한테는 이 목이 관성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관에 대한 음 많은 자신을 해내지 못한 꿈이 있는 거야 야심이 야망이에요 엄청남시가 근데 근데 번지수를 잘 못 찾아간 그게 하지만 이 관성은 이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그 이유는 관과 관련된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아 아 이 목의 기운 때문에 이제 찌개국사님의 과다한 토들이 네 빨리빨리 이제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음 아까 왜 아버님이랑 말씀 나누시면 음 사이는 좋은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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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대답이 계속 나오시다고 흐리하는 말로 삼극관입니다 삼극관인데 굉장히 생성적인 삼극이죠 아 내가 이제 언젠가 제가 수업시간에 들면 말한 적인데 네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는 발전이 없어요 상관없이 음 어 실제로 제가는 어떤 그 굉장히 친한 후배가 이제 작은 출판사를 했는데 네 굉장히 뛰어난 디자이너였어요 네 굉장히 뛰어난 디자이너 근데 동네에서 이제 회사를 하는데 뭐 잘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개인은 어떤 큰 회사에 있을 때는 정말 뛰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동네에서 너무 안 돼 그래서 뭐 그 직원 다섯 명 그 사장이야 직원 다섯 명 다 똑같은 거야 아 뭐 그러실 때 있군요 신기하다 신기하더라 네 그러니까 막 서러우니까 결과가 나빠도 괜찮아 괜찮아 다 잘하면 돼 뭐 당신 따니까 이해가 되네요 뭐 다 너무 서로 너무 사랑해 네 이게 뭐 직장이 아니야 여기는 정말 가족이다 완전 가족의 가족은 맨 정신도 하고 실제로 밥 해먹어서 먹고 뭐 같이 놀러 가고 뭐 우리 보통 놀러 가는 거는 직장에서 간 사람들끼네 같이 놀러 안 가잖아요 실천 안 네 실천 회식이잖아요 실천 회식도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엄격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뭐 응 망했어 아 아이고 응 근데 자기 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서로에게 그 시너지를 내는 관계는 사실은 폐를 맞잡고 있는 관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게 나한테 없는게 죄송한데 있어야 되고 친한건 없는게 내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서로가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다르니까요 네 그리고 잘 친해지지 않아요 네 아니면 영혼이 안 친해질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약간 이제 권력관계 지배관계가 되면 네 왜 나만 못살겠고 그런거지 시발 그러게요 근데 이 사람은 나무지 구하는데 똑같이 돼 네 근데 이 사람이 밖에는 타격이 너무 큰거야 음 아픈거지 그러니까 음 하지만 사실은 이런 관계가 그런 것을 스스로가 극복해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만들 때는 네 네 엄청난 시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에요 음 음 너무 막 서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저 둘은 찰떡궁합이다 네 오래야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와이프분들 보면 목이 또 시주에 그렇죠 예 똑같은 시주는 이쪽은 금이구요 네 이쪽은 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기끼리 어울려도 또 오행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이 목 많은 사람하고 목 많은 사람 네 이 커플이다 네 화 많은 사람하고 화 많은 사람은 커플이다 이렇게 토 많은 사람 토 많은 사람과 커플이 다릅니다 이게 아 목이 목을 만나면 서로 높이 이렇게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서로 경쟁해요 음 왜냐하면 큰 나무들은 똑같이 큰 나무가 지 옆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조명받고 잘라야되는데 그러게요 어 그러니까 왜 그런게 제일 드러나는게 이런가요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걸 보면 네 같은 비효가라서 시상을 하는데 네 온갖 찬스를 늘어놓지만 난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절대 안되면 아 시발 귀신들은 많아 저런 새끼 앉아봐요 저런 새끼들 상을 줘야 돼 막 이런 하지만 그토로는 우아하게 아 그래요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래미 시상식 때 밥 딜런이요 예 프랭크 시나트라한테 공로상을 주는데 네 밥 딜런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찬사를 하는걸 보면서 그때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 속 마음은 진짜 어떨까 하하하하 다 타들어가겠네요 그 정도급이면 타들어가 갈반하겠네요 근데 그런 세팅을 해내는게 미국의 쇼비즈니스에요 네 아 예를 들어서 블리어 이글레시아스가 나와가지고 프랭크 시나트라 빠는거는 그거 뭐 재미없잖아 야 밥 딜런가 브루스 프랭크 시나트라 나와서 그 마피아의 그 이런 프랭크 시나들 빠는거는 굉장히 슈킹한거거든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모든 대중이 보는 방송에서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뿅 하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목과 목은 굉장히 서로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화를 만나면요 불이 큰 불이 작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불이 되잖아요 불이 만나면 산불이 그래서 화가 화가 만나면 으쌰으쌰가 됩니다 우린 불이 우리가 남이가 이게 이게 저는 경상도가 화거든요 대구 불사는 이 화입니다 대구가 화의 기운인데 지역이 화의 기운 이게 화의 가장 핵심적인 수사학이 우리가 남이가단 말이야 나는 그 이른바 초음폭국 사건 네 그 대사야말로 진짜 오행상 경상도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수사학이야 남발이 필요 없어 그 말은 끝나 우리가 남이가 이거 되게 신선하네요 그거를 명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그 정치적 사건이 그러면 토와 토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이 화하고 극단으로 쓰면서 비슷한게 수와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이 물과 물이 만나면 희시낙낙간다 라고 합니다 와 특히 섹스에 있어서는 최고의 아 그 화는요 화끼리 만나면 사실은 좀 섹스보다는 내외적인 어떤 쇼윙 그럼 이런게 있잖아요 남자가 막 그 여자의 옷에 아 그런 옷 입지 말라니까 남이 막 자기 여자가 더 돋보이는 옷들을 막 사주고 여자도 지남자가 어디 나가서 꾸질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해도 자기들이 제일 주고받아야 돼 자기들이 제일 인권부부처럼 보여야 돼 되게 화려하겠네요 그리고 해놓고 사는 것들도 아 언제 누가 와서 보더라도 멋지게 네 자기가 보는 것보다 보여지는게 우선 이상 아 그쵸 TV도 막 그리 그런것이 이제 화의 특성입니다 화와 화가 만났을 때 들어간 특성이 이런 커플들은요 불 많은데 막 자주 가면 돼요 아 찜질방 네 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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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극강의 특징이군요 여기서 발음을 상상해 줄이야 제가 불 많은 곳이라면 어떤 곳이냐면요 공연 같은 거 다 조명이 불이잖아 아 빛이죠 빛 불은 이제 빛에서 나오고 계시거든 네 병환은 빛이고 정환은 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그 공연이라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네 영화도 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는 거잖아요 네 화로 해석되는 거에요 그런것들 다 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들 중에 화의 기운이 갈수록 많은거죠 무대에 쓰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같이 관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화의 기운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음 통제 오늘의 이제 토와 토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네 토와 토와 만나면 무덤덤해요 어 네 무덤덤합니다 그리고 무덤덤하고 어 특별히 서로 이렇게 화학작용은 없는 듯 해요 어 어 뭐 더 커지거나 막 그런게 없군요 네 그렇지만 사실상 속으로는 네 토는 기본적으로 중화 중재의 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 만나도 어 다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토의 기원에는 네 네 하지만 이런거죠 그렇지만 난 누구랑 올릴수도 갈 수 있지만 아 룰은 내가 정한다 이게 토에요 오 이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게 토입니다 네 그래서 토는 이제 기본적으로 권력에 그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오 오 관심이 있어요 되게 선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딱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포와투가 만나면 응 서로 서로 굉장히 무의로하게 굉장히 이 서로의 영역들은 딱이니까 네 영역들은 다 인정해주는 줄 알지만 응 하지만 속으로는 누가 결정권자인가 널 두고 치열한 어 암투가 공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암투가 이 주도권으로 이것은 이제 주도권이 밀리면 끝나는 거야 아니 지겨우고 선생님 그렇게 안봤는데 예 제가 와이프가 뭐 하라고 하면 다 듣고 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예 아 그런 스타일이군요 예 토는 다 들어요 예 그래서 언제나 어떤 모임이나 집단에 있을 때는 중간관리자는 토의 힘이 강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직급으로 따지면 과장 네 혹은 모임으로 따지면 총무 예 볼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요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네 나 이해합니다 또 실제로 네 네 근데 결정은 내가 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군요 어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예요 내 얘기 들어줬잖아 내 얘기는 반영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결정이 네 다 생각이 있었는데 인간이다 이거 맞아요 물어봐 주고 물어봐 주고 물어봐 주고 그런 면도 있네요 라고 막 맞장구 쳐주고 돌아서서 결론은 되게 엄용한 분이셨군요 이게 어묵한 게 아니에요 이게 토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토는 모든 것의 중앙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든지 차별을 주는 없어요 실제로 네 돈을 놓치는 순간 돈을 주고 죽은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저희 와이프랑 하는 수사가 하나 딱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꼭 하는 수사 나한테 뭐라고 할 때 그러게 그러게 여기 먼저 동조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게 하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막 승질을 냅니다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네 아는 거죠 이제 10년쯤 살았으면 알겠네요 말은 다 들어주지만 결정한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토가 다섯 개씩 있는데 위치가 완전 반대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어느 쪽 토가 훨씬 더 강하다거나 뭐 세다거나 아닙니다 강하고 세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이제 부인은 연주, 월주가 다 4개가 토고 네 찌개와 구사님은 일지와 시지가 다 토잖아요 그러면 이 토의 성분이 기능하는 요소가 다릅니다 찌개와 구사님의 부인 같은 경우는 연주, 월주의 토가 지배하잖아요 네 네 이 연주와 월주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일입니다 음 아 하는 일 그리고 그 그 사람의 어떤 적성 어 심리 이런 것입니다 타고나는 이게 이제 다 토니가 정관과 평관이잖아요 네 아까 이분이 이제 그 약간 계약적이지만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관은 이제 조직 안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게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큰 기업이라도 공적인 의미를 가진 큰 조직 네 왜냐면 대기업들은 다 모든 기업은 사기업인데 네 근데 대기업들은 뭔가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 공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큰 기업도 관으로 봅니다 요새는 네 그러니까 이런 조직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한테 딱 맞는 정확하게 계급이 있고 책임과 권한이 정확하게 네 나누어져 있고 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뭐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한 놈에서 이게 정해지는 것은 이 사람은 참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가령 지휘아 국사님은 똑같이 토가 많아도 일단 열흘 주에 관이 하나도 없고 토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뭐 인생이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일단 본래 혼자 아니야 뭐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토가 많아도 이 두 사람은 이 토의 위치에 따라서 이 토의 성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분께서는 좀 더 그런 지금은 좀 쉬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네 음 이런 분들은 그리고 모욕탕에 가서도 개를 조직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무슨 뜻이냐면 네 혼자서는 네 혼자 있는 것은 재미없게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것을 공적화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공공화해야 돼요 사적으로 사적으로 뭔가 내가 은밀한 즐거움을 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가 째의 부사님처럼 이제 일지와 시제에 있다 네 이 일지와 시제에 있다 이 일지와 시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이나 네 남의 관계 오 특히 이 일주는 부부의 관계 네 시주는 자식의 관계 아 아 이런 쪽을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째의 부사님의 토가 지금 일주일지 시주에만 4개 다투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비견과 급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시유가 전부 다 급제 급제는 놓여 있으니까 특별하게 아까 자녀분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두번째서 그냥 우린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해서 안 놓은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노력하지 그렇게 안 가지려고 요즘 그 부분 중에 아예 노키즈 족들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뭘 해까지나 노력을 한다 매일 노력을 합니다 매일 하신다고요? 되게 민망한데 어쨌건 이게 노력이 아니라 그냥 아직 금술이 좋으시다는 의미 아니고요 더 많은 땅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녀하고 자식의 인연은 이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자식 쪽에 기운이 너무 가능성이 너무 미약하고 자신의 힘만 너무 지금 큰 거군요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자식을 간지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아 있으면 또 있는 거고 그거 뭐 없으면 또 없는 거로 뭐 너와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남자 외자고 신약한데 자녀를 원하는데 자녀를 못 가지는 사람들 무슨 뭐 괴롭겠네요 네 이렇게 그 뭐 실질적인 신체 기관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들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게 마치 그게 전부처럼 여겨지는 거야 자식이 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막 올인하고 실제로 이제 그 시험관 같은 거 하는 거는 전혀 잤다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돈도 엄청 늘어 가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성공률도 그렇게 성공률도 굉장히 낮고 사람이 진짜 멘탈 깨지기 딱 좋은 게 아 참 시험관 시술이야 그러면 그거를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살면 진짜 돈 깨지고 멘탈 나가고 결과도 결국은 얻지 못하고 뭐 이러면은 견뎌는 게 굉장히 많이 왔어요 프리랜서 작가 밀강이 술을 마시다가 문득 어째서 우리 이야기를 다룬 만화는 없는가 불을 짓으며 그리기 시작한 술과 안주와 술꾼들의 만화 술꾼 도시 전여들 2014년 4월부터 다음에 외툰에 연재하여 술꾼들을 보복 절도하게 만들며 술꾼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술꾼 도시 전여들이 벌써 시즌 3와 4를 묶은 당행권 2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공감내기 절친인 세 처녀가 펼치는 깨알 공감 음주 에피소드 내 술자리에 감시 카메라 민간인 음주 사찰 만화 술꾼들의 불금을 구원한 바로 그 만화 술꾼 도시 전여들 예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천, 그리고 출진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북현일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걸 그래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차를 판매 중이지 저희 와이프가 애를 원하긴 하는데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상은 없는데 그쪽 애 관련된 부분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아까 토가 여장에서 자궁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부인 경우는 이제 치주의가 또 자식에 해당하는 식신의 힘이 너무 강하게 있으니 자식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또 그나마는 자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어떤 그런 여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니까 조금 힘드신 수가 있겠네요 지금이 임신대원인데 물론 그 임신하고는 다른 여기서 들이붙이실 줄이야 나도 근데 정말 그런 대응이 있는가 했어 임신대원 근데 여기에 임신의 임자에 사람 임자를 붙이면 사람 인변을 붙이면 그 임신이 돼요 근데 실제로 임수의 기후는 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가장 근원이 우리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부인은 임수대원에 돌입했어요 작년부터 임수대원을 돌입했기 때문에 이때 저는 가능성이 다 풉니다 실제로 이 임이 뭐냐면 뭔가를 속에 품다 뜻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비밀을 가지는 거고 실제 육체적으로는 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수가 이분에게는 요기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침태원에 저는 악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드리고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이 수가 생명이고요 신장과 방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뇌거든요 뇌 정신 정신적 상태와 그래서 이제 이 수의 질서가 무너지면 지금 이분같이 대수일관인데 수의 일관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입니다 실제로 그 부인께서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한 병식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고립 같은 거의 고립이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17, 17, 37, 47 대원에는 금수 대원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대원 때문에 이게 보장받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금수의 기운이 물러나고 나면 이 금수의 기운이 물러나고 나면 굉장히 고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7 대원이 그런 경우인데요 그렇지만 특히 지금 임신 대원에서 진짜 좀 임신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물리적인 시설보다는 정신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의 기운으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가 또한 해당되는 것이 정신적인 밸런스거든요 이게 우리가 흐름을 말하는 젊은애도 하려면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는 이게 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수가 막 기운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었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특수 관객들 특히 남편 시부모님들도 보면은 보면은 수의 기운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집안은 수가 없는 집안이야 수를 배려해 주지 못해 이런 환경에서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좀 수의 기운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사시는 곳이 성남 광주시 오포입니다 광주시 오포 쪽입니까 그게 또 수의 기운을 기대하기가 또 힘든 많이 기대하기 힘든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수상가옥 이런 데 사셔야 되나 이럴 때는 여쭤 있는 게 필요합니다 약간의 부작 같은 것인데요 좀 사시는 집앞 방 앞에 거실이나 있는데 부모님과 같이 사시나요 지금? 네? 부모님과 같이 사시나요 이러면 아니요 혼자 따로 나와서 혼자 사시다가 벌거지 되시는 거 자기 혼자만이 하니까 벌거지 개강은 개강이다 그냥 멀쩡하나 멀쩡한 유무람이거든요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택재같은 마누라가 살아있는데 저희도 모르게 아주 혼자 언제 가능성을 열어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방 앞에 거실이나 있는데 요즘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수족관 같은 거 가정용 수족관 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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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항이 좀 못생겼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늘고 이렇게 네 예쁜 건 이게 많더라고요 사물도 많고 열대야맨에 빠트려 놓고 네 빠트려 빠트려 침대에서 두 분이 주무실 때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고 잔지를 나침반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침반 앱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두 분한테 다 좋은 거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겁니다 어 그것도 신기하네요 보통 북쪽으로 북쪽은 OM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수에 해당합니까 어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물친대 같은 거 어때요?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아닐 텐데 지금 평양에서 왔다 지금 물침대 얘기를 하게 아 그리고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건 아 그리고 숙소 필요하니까 숙소 필요하니까 물침대 죄송해요 미혼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물가 쪽으로 여행 가는 건 또 어떻습니까? 아 좋죠 여행을 좀 가보시죠 여행은 중요한 날짜 물의 기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강가나 있는 데 사는 것 좋습니다 강물이 보이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강물이 보이면 집값이 존나 비싸요 네 저 한강 주변에 일단 땅에서 강이 보이면 아까부터 평양 100만원씩 올라갑니다 아 아 맞죠 야 강이 어디 있어? 보인다 자 구석에 요만큼 한강이 보여 강이 보인다는 이유로 평양에 비싸요 네 맞아요 저도 전세 요번에 한다고 돌아다녀 봤는데 한강 근처에 무슨 한강 조망권 이래서 갔는데 정말 10cm 사이로 한강이 보이는데 가격이 막 몇 백 몇 천이 뛰더라구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저녁에 같이 산책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보통 강제 다막에 천변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 바로 밑에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똑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두 분에게 모두 도움이 됩니다 아 이 집안사람 모두 도움이 돼 저희 와이프가 작년까지 몸이 안 좋았다가 이제 작년 좀 넘어서고부터 이제 계속 몸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아 임수 부처 맞아요 이제 바로 임수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확히 먹히고 있다는 얘기가 요 때 쇠가 달았을 때 힘으로 매우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아 근데 영어로 하려고 하는데 영어가 생각이 안 나 아 쾅 어쩌고 while you can 뭐 이런 건데 아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그래서 이 물외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활용을 하시라 그런 것들 이제 북청북방경으로 물을 놓고 자는 거 네 뭐 이렇게 그 뭐 한 같은 거를 놓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강가나 호숫가로 산책하는 산책하는 거 네 또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의 기운을 이상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중에는 먹는 것도 네 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고기를 우측해서는 이제 돼지고기가 아 아 수의 기운을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까 아 맞아요 좋은 물을 많이 먹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거면 금액의 기운도 필요하니까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물을 많이 드셔야 돼 아 근데 이제 이런 병실을 가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네 억지로 하여튼 하루에 1.8리터를 마신다 네 그러니까 이제 1.8리터를 놓으면요 그것이 영원히 못 마셔요 아 네 질려가지고 물을 평소에 잘 안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작은 병에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루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그 먹어야 될 분량을 나눠 놓고 한 개씩 먹어야지 물장 팔리더로 놓고 절대 못 먹어요 반도 못 먹어 반도 근데 제 친구 중에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 놓고 물을 먹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네 그 물만 좋은 물만 만약에 하루에 네 꾸준히 하는 이런 팔리더를 한 뭐 보통 100일 잡거든요 100일 아 그거 가지고 저는 실제로 아토피가 났고 많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커피 녹차 이런 것도 다 수기운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커피는 화해의 기운이라서 큰일 납니다 아 어머 저희 와이프는 커피만 마시면 잠 못잡니다 네 그런가요 조금만 들어갔는데도 조금 카페인 조금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수의 기운이 가는 것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김, 미역, 파래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반찬으로 조금 흐르시고 그 다음에 생선 등 생선 아 나 생선 진짜 싫어하는데 네 싫어할 수 밖에 없어요 소고기도 굉장히 소고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토거든요 아 자기한테 자기 몸이 안 좋은 건 다 좋아하는 거야 네 비슷한 건 막 좋아하고 네 근데 소고기는 가부짐은 좀 그래도 평소 좋아하는 걸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데 별로 안 맞는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을 다 정해 놓고 그렇지 이 날을 먹는다 음 그래야지 이걸 참을 수 있지 음 죽어도 안 돼 그럼 그건 안 돼요 음 그래서 근데 어패류 해조류와 어패류를 많이 먹어야 돼 상선 다음에 조개 조개 뭐 이런 거 그리고 금은콩 네 그건 진짜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콩자반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좋아요 두 분한테 네 콩자반과 김은 응 기본적으로 급하게 입는게 사실 좋다 콩은 약간 토기운 아닙니까? 콩은 토기우는데 이제 이 금은콩은 아 또 달라요 예 그거는 좋네요 두 분이 좀 기운이 같으니까 그렇죠 음식 먹을 때 한 상에서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겠네요 특히 이제 이 분이 찌개하고 사장님은 어쨌든 상관없고 일단 이제 그 그냥 부인이 지금 이제 대사를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네 제일 좀 피해야 되는가 네 네 첫 번째 두부 두부 네 두부가 또 이렇게 좋은 음식인데 어쩔 수 없이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간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먹는 두부 중에서는 간수를 써서 두부를 만든 데는 없고 과학의 양품을 씁니다 응고제죠 응고제 그게 없으면 두부 모양이 안 만들어지니까 네 네 이제 그게 이 분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두부를 드시더라도 네 뭐냐면 응고제가 안 들어가는 두부 순두부 순두부 순두부겠죠 어 그건 괜찮아요 야 근데 이제 응고제가 들어가는 이제 모두부 네 네 네 어떤 간급적이면 좀 지양해 주시고 음 그 다음에 단거 네 단맛이 들어가는 과자들 네 왜 그러냐면 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먹는 단맛의 과자들의 대부분은 설탕으로 안 만들어 이제 음 액화당이라는 네 과학물질입니다 음 단 거 엄청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제 코카콜라 있잖아요 네 네 코카콜라도 93년부터인가가 본래는 코카콜라의 단맛은 설탕으로 냈는데 네 93년부터 액화당으로 바꿉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단가가 확 내려갔어요 단가가 아 그게 훨씬 싼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체들이 식품체들이 그걸 쓰는 겁니다 나사가 개발한 거예요 나사가 개발한 건데 그 이건 진짜 인류를 절망으로 몰고 갈 최악의 그 독입니다 음 근데 이제 너무너무 싸게 단맛을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코카콜라가 단맛을 내는 재료를 설탕에서 이걸로 바꿨다고 해서 코카콜라 감소를 내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자세히 보시면 코카콜라에서 주가가 폭등해요 아 왜냐면 매출이 똑같더라도 단가가 내렸으니까 네 네 술이 이게 발생이 확 되면서 코카콜라 주가가 폭등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자들 에는 이 액화당을 이렇게 씁니다 음 그대로 된 설탕이라도 사실은 지금 그들한테는 안 좋은데 아 아 이런 이런 화학제품을 먹고 그 이제 새로운 생명을 또 이렇게 그 맞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문제였구나 네 저녁마다 과자를 계속 먹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건 왜 드시냐면 단 게 필요해서 먹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일을 하거나 신고 쓰고 나면 당연히 열량을 요구합니다 네 단 걸 먹는 이유는 단맛을 가진 음식은 순식간에 열량으로 전화시켜 주거든요 네 네 입에 들어가는 순간 포만감 있는 겁니다 아 딴 다른 것은 먹고 열량으로 전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네 지금 다 지금 급하게 그걸 원하는데 딴 거 먹어가지고는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단 과자나 이런 걸 먹으면 그게 바로 이제 열량으로 바꿔서 내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거거든요 형이 영양 드링크 같은 것도 사실 막 설탕물 사실 설탕물 설탕물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굉장히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뭐냐면 저는 적극적으로 조청을 그래야 됩니다 조청을 딴이 마켓에서 샀습니다 저희 조청 맛있어요 그래서 조청을 딴이 마켓에서 조청도 파냐 아 조청 필요한데 좋은 조청을 파래요 명인조청 그냥 숟가락 푹 퍼서 드세요 크게 예 그런 이제 훌륭한 단맛도 그런 훌륭한 이제 이제 뭐로 만드니 뭐냐면 곡물로 만들었을 거예요 네 뭐 쌀로도 만들고 고리로도 만들고 수수로도 만들고 다 그걸로 조청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푹 퍼서 네 그득 그냥 포만감을 들게 네 그냥 먹어 근데 거기서 티비를 보면 이제 단맛이 자고 먹어서 쫙 퍼지면서 더 먹게 더 원하지 않게 돼 충족됐습니다 네 충족하니까 아 근데 이제 그냥 과자를 먹으면요 이게 자꾸 짠맛이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 네 내가 단맛을 넣는 동안에 짠맛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감질이 나 그렇죠 근데 이 감질이 뭐냐면 사람 손이 가게 만드는 거야 이 새끼들 머리 진짜 좋아 악마의 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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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래가지고 더 많이 먹게 만드는 거거든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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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홍년볼도 항상 제일 큰 걸로 사는데 자꾸 나도 모르고 이렇게 손에 가는 거야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 우리 같이 이렇게 현대인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일이 피곤해질수록 그것을 손에 가는 빈도가 다져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꾸준하게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음식을 할 때 이렇게 설탕을 내야 되는 요즘 하도 그러면 백종원 때문에 설탕을 다 내야 될 때 설탕을 넣지 말고 좋죠 그러면 꿀도 되지 않습니까 꿀도 되는데 꿀은 부자 간에도 속이는 게 꿀이라 사실 우리가 꿀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꿀은 꿀이 아니야 그냥 설탕물이에요 그러니까 벌이 물고 온 것은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양봉하는 데 가보면요 아예 설탕물을 타놔 그게 단순히 벌 몸에 들어갔다 놓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소비하는 꿀을 먹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한반도가 전부 벌로 뒤덮여 있어 이거 궁금을 못해 그렇구나 그냥 설탕이야 성분이 벌이 뽀뽀만 했다고 그러네요 그냥 벌이 그냥 설탕 하고 뱉어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인간이 만드는 조층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진짜 이 벌 꿀들에게서 만드는 꿀을 이런 가격으로 우리가 수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어따 대고 그래서 진짜 꿀들은 이런 사기술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진작굴들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거의 동일한 무게의 금값 정도 했어요 진작굴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청을 그래서 뭐 음식에도 넣을 수 있고 겨울 같은 데에 감기 걸려가면 뜨거운 물에 하면 조청으로 타서 요거 드시면 감기에 반겨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단맛에 대한 것들은 정말 다 방황하고 그래서 단 것을 어떻게든 슬기롭게 커브를 해야 돼요 아무리 이걸 해도 이렇게 수준 낮은 단맛으로 몸을 빼려놓고 나면 완사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이 아토피 이런 게 맞냐면 엄마들이 단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양수가 이미 당도가 너무 높은 거야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제 단맛 중독이 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딴지 막혀서 다들 조청을 사셔야겠네요 야 오늘 왜 이렇게 PPL일까 너무 높은 게야 저희도 이제 조금 이따 광고를 받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드린다고 곧 광고를? 곧 광고를? 곧 광고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곧 저희가 광고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곧 저희가 광고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단지 막혀서 김도 맛있는데 안 먹어봤다고 맛있어 진짜? 저희 파는 거는 다 기자들이 한번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너 기자들을 못 믿어서 그런다 곱창 김이 진짜 맛있어 근데 곱창 김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곧 많이 광고를 주세요 김도 좋잖아요 김이 아주 좋죠 미역도 맛있던데 감사합니다 미역도 파는 거 요새 좀 많이 힘든가 보다 좋은 것만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마스터골뱅이 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파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인께는 마늘, 생강, 고추,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맵고 짠 음식 네 김치네 마늘 그거 김치잖아 김치 김치도 팔아요 김치하고 깍두기 네 배추, 무의 발효음씨를 그러면 이 김치가 강력한 어떤 매운 기운, 짠 기운과 더불어서 발효의 그 속까지를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좋은 김치하고 좋은 깍두기를 많이 드시고 일단 그래서 이런 먹는 걸 통해서 이제 노예의 기운과 밸런스들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곧 여름이 이제야 될 텐데 특히 이 수의 기운을 보고 최고의 과일이 곧 나와요 수박입니다 수박 수박을 많이 드셔야 돼요 수박도 팔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박도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박을 이렇게 주스처럼 만들어서 이제 조청을 사서 먹으면 저희 와이프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아 강의를 들으세요? 네 50살에 백호가 있으면 로또를 사라는데 아 백호가 있네요 1주에 백호가 있어요 이 커플은 이제 개강대 개강대 백호 커플이거든요 뭔가 자기가 뭐냐면 이제 그야말로 그 격투기 아 이렇게 그 링 안에서는 승자만에서 살아 돌아온다라는 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개강이 백호보다는 훨씬 세죠 하지만 부인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1주뿐만 아니라 월주도 백호거든요 1월주 백호거든 두 마리를 백호오는군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제 개강하고 완성을만하다 총물 깔 수 있다 그래서 이 백호는 옛날에는 우리 비디오를 이렇게 빌려보면 처음에 고안마마마마마 그쵸 사실 백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집 밖에서 당하는 횡액이었어요 호랑이한테 아 선생님 이게 한자도 그냥 백호입니까 네 백호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교통사고예요 아 불쌍사네요 네 굉장히 큰 사고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고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백호는 글자가 들어 친호랑이의 힘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람이 갖지 못한 성취 동기 그래서 똑같이 장사를 해 같은 거리에서 어떤 집은 되게 엄청 벌고 똑같은 걸 갖다 파는데 목도 그리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집은 대충 벌는데 어떤 집은 그냥 뭐 손님부터 책당에 닭 같은 게 쭉 있는데 어떤 집에만 몰려 있고 그랬잖아요 이런 통상적인 질서를 써서 많은 것들을 획득하고 끌어오는 힘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로또 이런 것들도 그냥 보통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은요 3등 정도 맞으면 끝나 3등 정도 3등 맞은 적이 있거든 몇백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한 번에 저 때가 한 번 120만 원 정도 돼 당첨 안 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그거 좀 사람 딱 빌리기 딱 좋아 그 이상의 힘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케 하는 힘인데 이분한테는 그런 걸로 쓰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백호가 저희 장모님 처제 다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야 그 집안은 또 백호의 집안이구나 네 시어머님 이제 이처분께는 시어머님이 되시는데 이분도 백호가 있으시군요 어머님도 백호가 있으시군요 이쪽의 여자분들은 전부 다 백호는 기본 깔고 기본으로 깔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네 그래서 이제 이 백호의 힘은 저는 로또 이런 건 좀 농담이고요 그럼 그 말은 아닌가요 흰살에 백호가 있으면 로또를 사라 이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인가요? 근거를 굳이 갖다 대자면 그냥 통상적인 사람들보다는 선인에 높겠으나 그렇다고 뭐 그게 있다고 다 대면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아시죠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의 80%가 그 뒤가 다 좋았다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그 복권 시장을 가진 미국에서 어떤 사회학체가 굉장히 그 치밀한 역대 복권 당첨자들의 설마 팔로워하고 난 뒤에 기사가 뭐 80 몇 점 몇 퍼센트가 오히려 그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라는 것이 노숙자가 되신 분들이 노숙자로 뭐 참 낫지 결론입니다 그 사람 로또는 되기 직전까지가 의미 있는거지 되고 난 뒤는 사실은 그건 재앙이야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물어온 사람이 스스로 있어요 로또 당첨도 안됐으면서 로또이 당첨되고 그 로또의 재앙을 피해갈 길을 안아켜달래요 네? 너무너무 먼 미래를 가다보시네 그래서 내가 당첨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라 그랬지 근데 지금 이 바깥을 통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실현 가능한 일인데 절대 여러분이 실현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로또의 당첨이 1등 당첨이 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첨금의 절반을 기부하세요 뭐 평소에 자신이 관심이 있으면 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다 분야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자기보다 더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반을 기부하시면 여러분은 로또의 복수를 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사람 과연 있을까? 모르겠네 막지 않고죠 제가 아주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1등이 되고 한 분이 2등이 됐는데 한 분은 도박으로 망했고 한 분은 여자로 망했습니다 두 분 다 남자분이시네요 그런 예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돈비락이 만든 꿈을 꿉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본이 모든 것에 권력을 우선한 권력을 가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식욕 성욕한테 웃기는 소리고요 재물욕이 이미 이 식욕과 성욕을 넘어선 지 오류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모든 상담에 제일 큰 아이템은 나 언제 돈 벌게 되나요? 언제 돈비락 맡게 되나요? 이 얘기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 이외의 재물은요 그것이 독약이고 재앙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은 인정 안에 들지 않습니다 그게 독약이라도 차라리 글 많이 쓰고 싶다는 게 지금 사람들의 입장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독약의 패스는 한 명의 예의도 없이 잠이 거꾸로 집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실제로 선생님 이거 청자분들은 못 보셔서 이렇게 뭐로 설명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코가 간지러우면 마이크를 코에 대고 마이크로 코를 긁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손으로 손으로 안 들고 마이크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해서 긁어요 그냥 이벤트에서 반을 받습니다 만약에 제가 복권 일정 당첨된다면 지금 다 하고 계셔 저도 반을 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게 만원이면 5천원 기부하고 5천원 취하기는 쉬운데 10억이면 그런데 저희가 진짜 안가져본 사람들이 말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수력력이 13억인데 6억 5천만원을 기부하면 난 6억 5천만원밖에 안 났는데 13억이면 나는 집이 없으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6억하고 13억하고는 그래서 사면서 결국은요 못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 돈이 구체적인 욕망의 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그 욕망이 추상적인 가치로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아줌없이 그렇죠 어차피 내 돈 아니었으니까 줄 수 있지만요 그 액수에 맞는 너무나 다양하고 구체적인 욕망의 표정을 화폐가 안고 있거든요 못합니다 결국 그런데 그걸 긁고 해내는 자들은 이미 득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지배 안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정문을 한다면 만약에 자신에게 불로소득이 엄청 로또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했을 때 상상해보세요 이게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내가 내가 수령 즉시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더 좋은 일이나 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수령 가봐야 그 인간을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저는 강원 선생님이 로또일텐데 어떻게 하시는지 제일 궁금해요 아마 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놓고서 다음 주에 방송 안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사실 끊임없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때는 굉장히 병적으로 집착해서 이 화두를 잘했어요 진짜 내가 틀어내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 때까지는 로또를 사지 말자 그래서 나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또를 안 산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내가 덜 됐다는 얘기야 그게 뭐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저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강원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신 게 물어보시면 마지막 아까 그 백호 물어본 거 아 로또 그 얘기하느라고 제가 또 철학 방송에 섞어가면서 저는 원래 찌개혁 국사님이 오늘 시간이 안 되셔서 네 제가 좀 시간을 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한 40분 50분 녹음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두 시간째 선생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마무리 뭐 할만큼 했으면 된 거 이게 마무리지 여기서 끝? 네 제가 오포 쪽은 자주 갑니다 네 호동대가 이렇게 그 한때 오디오에 미친 양반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정말 내 뺀질거리면서 기회와 함께 막 다른 기억이 나는데 그쪽이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그런 오답 덕후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도 해요 커피에 막 커피에 막 비쳐가지고 빌딩을 해가지고 커피를 네 하신데도 신기한 동네 신기한 동네 신기한 동네 뭔가 광주 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네 네 네 네 네 와 쓰리 실정 마무리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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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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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